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게요 네 아크서바이벌입니다 저번에 많은 보스를 잡고나서 많은 에센스를 얻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많은 에센스를 얻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 보스들을 사용을 해볼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번 이 드래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동 매트릭스 제작 그리고 드래곤 안장 제작 그리고 개선된 안장 제작 좋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드래곤이 공중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높은 높이에서 그 어그로 안 끌리게 활 쏘는 방법이 이제 못씁니다 드래곤한텐 그래서 오늘은 얘를 몸빵으로 놔두고 멀리서 쏘는 전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근데 능력치가 진짜 너무 아쉽다 자 이제 얘를 유인해야 되는데 좋아 좋아 킹궁 노린다 아 왜 안노리지 지금 기절시키는거부터가 진짜 너무 어려운데 게다가 제가 쏘는 파이어볼 한번 잘못 맞으면은 플레이어가 죽기때문에 아이고 참 야허허허허 얘 노려 얘 얘 얘 얘 얘 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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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킹콩 녹는것 봐 킹콩아 제발 조금만 참아 얘 화력이 왜키 세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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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초아 와 얘 얘 진짜 조련하기 너무 힘들다 오오오 야 싸우는 스케일이 다르네 얘는 이야 녹였다 자 일단 기본 평타 그리고 브레스 브레스가 오 브레스가 좀 신기하게 나가는데 X 이야 X 파이어볼 일단 얘는 무조건 올공이다 보스는 다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오르는 퍼센트가 높아가지고 올공 찍어도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와이벙 많은거 보소 이야 이야 좋다 브레스가 뭔가 판정이 후하네 드래곤인데 화염데미지를 입니 파이어볼 만티코 덤벼야지 독수리 독수리같은거는 이렇게 브레스로 어우야 독수리 너무 많아 브레스 저리가 드래곤때문에 이제 공중전이 너무 쉽네 만티코 140렙짜리를 녹여버리네요 컷 컷 너무 쉽잖아 그래도 드래곤의 장점이 이게 조종이 편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플레스 덤벼 좋아 딱 이제 고정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때려주니까 이게 뭐 조종도 편하고 기우도 세게 들어가고 너무 좋네요 이걸 자 역시 조코납을 따질때는 이 조종이 편해야되요 조종이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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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보다 윗단계는 뭐 오메가 그거겠죠 저 오메가 브루드마더 한 마리 있네요 갑시다 자 오메가 브루드마더 오오오 쟤는 뭐야 한대만 오오야 삼만 딜 왜케 잘 들어가 오오오 이거 뭐야 오우야 할만한데 공격만 할수있게 머리만 좋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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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이거 잡냐 이걸? 자 드디어 첫 오메가를 부쇄 안되네 잠깐만 어그로가 풀린다 오오오야 저검 뭐야 괜찮아 괜찮아 포션 있을까 포션 있을까 그냥 싸우 야야야 잠깐만 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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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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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일단은 1차 시도 실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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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그 구체만 안맞으면 되거든요 구체가 바닥이 막히니까 오 야 이거 진짜 되겠는데 야 드디어 처음으로 오메가를 잡아보나 아 손아파 아 자 옆에 쪼리 때린다 아아 잠깐만 아아 와 야 잠깐 뺐는데 불필 됐어 뭐야 이거 한번 바다로 어 오 오 이 상태에 있거든요 이 상태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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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엔 위험한거 없지 기력충분 마비수치충불 세력충붆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움직이면 안충분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게 탑승에 제가 안돼? 다행이네 제발제발제발 거기서 더 움직이면 안맞는다 야 오오오오오 ㅋㅋ 아 근데 왜 앞으로만가니? 가만히 있어 그냥 우오! 여기 클래퍼에 도와! 제발! 제발! 야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오! 왜그래! 왜왜왜왜왜 오! 오! 와 이거 체력 미친거 아니야 이거? 자 지금 160만 남았고 오케이! 지금 70만 남았고 50만? 40만? 30만? 20만? 20만? 10만? 하나! 둘! 셋! 컷! 미친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원소 뭐 어쩌고 떴고 감마 베타 알파 브루드마더 트로피 오메가 브루드마더 코스튬 그리고 오메가 그린 뭐야 스피어?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탐